카메라 좀 찍어주시면 안될까요? 우와 크다 이번엔 물에 들어가야된다 잠깐만 카메라 좀 줄 적 없던데 오 진짜 크다 돌려서요 네 그냥 갖고 와주시겠어요 엄청 크네 여기 있어요 대박 보입니까 우와 크다 참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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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 참돔 걷는데 강원래 해수장입니다 와 저기면 몰라도 지금 낚시 방송하는 사람이 자체를 지금 뜰채가 없어서 들어가야됩니다 참돔 맞네 참돔 맞네 참돔 맞네 하하 поч인 삶도 맞네 참돔 맞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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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같이 잡히는그 하하하 아이고야, 저기까지 탄산타지